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, 노랑가오리에 준비했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엄청 고소해요. 너무 많이 샀어요. 오늘 뱀뱀뱀은 따로 만들어 먹어요. 진짜로 고소해요. 닭다리 이번엔 콩나물을 먹은 것 같고요 너무 맛있어요 콩나물 그냥 얇은것 같네요 콩나물 벽루 콩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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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닭다리 오징어 오징어 이번에는 어울림이 딱딱해요 이 후추는 달콤èse mart 새우 너무 맛있어요 불닭볶음면! 치즈소스 치즈소스 오징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